안녕하세요 장난카 황재입니다. 저의 보문차 끌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있는 어린이 코너 중에서 퍼즐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들을 이렇게 예쁘게 금색으로 퍼즐로 만든게 있구요. 비틀즈 퍼즐 도 있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지브리 이우치 토토 로 퍼즐 되있구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퍼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은소 대학도 있구요. 그리고 굿임버즈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디즈니와 마블의 캐릭터들이 있는 버즈들이 있구요. 파이더 메인 퍼즐 도 있구요. 겨울왕국, 어벤져스, 다양하게 퍼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브리 토토 로의 퍼즐 도 있구요. 옆에는 빨가머리 앤 퍼즐 도 있네요. 보시면 여러가지 퍼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 드릴 수 없음을 좀 시간 강렬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것도 있구요. 여러 세개의 유명한 그림이나 닮아도도 있구요. 어린이 왕자, 예수 그리스도, 호랑이, 황진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고우에 해바라기, 신용복에 미녀도우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헬로키티도 있구요. 토토로와 원피스 퍼즈도 있구요. 라푼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단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많이들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직접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퍼즐이 좀 더 있네요. 어린이용 퍼즐도 있습니다. 구슬퍼즐 피라미드 구슬퍼즐도 있구요. 퍼즐인데 3D로 된 베이직 퍼즐도 있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아이들 돈을 개발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돈을 개발해 좋을 것 같아요. 아틱 블록도 있구요. 다이노 블록도 있네요. 스마트 스마프 퍼즐이 있고, 초콜릿 버즐도 있네요. 러시아워 퍼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